2024년 3월 마지막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더보이즈와 아이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호문 점수, 방송 횟수 점수, K-POP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더보이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더보이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도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ST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더보이즈가 지은 1등이라 생각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막방인데 이렇게 큰 선물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더비와 사랑해 더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즈우 심하세요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더비 고마와 더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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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요리 고맙습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독다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을 덮친 데이프에